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졌다. 이렇게 거짓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세뇌가 되듯이 해서 여러분들 조선일보나 이런 데 기사를 보게 되면 하단에 얼추 80% 정도가 여러분들 대통령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조금 기여를 한 건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기여한 것은 한강물에 돌던질 정도고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패배한 거 아닙니다. 국힘당이 이번에 크게 이겐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당 참패 보른만의 반성에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은 안 된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들이 좀 젊은 분들입니다. 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정치 권력에 줄을 대가지고 한 번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겁해지는 겁니다. 사실을 무시하고 선관위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거짓 프레임에 다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앞날이 참 암담한 겁니다. 정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영양가님은 윤석열이 책임은 큰 거는 맞아요. 그거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90% 이상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90% 이상이 결정이 된다고 방송을 여기까지 듣고도 뭡니까 윤 때문에 여러분들 패배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크게 하면 그냥 방송 듣지 말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이러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설명을 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윤 대통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러나 90% 이상이 득표수 조작 때문에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뭡니까 듣지 않고 윤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분위기 하면 그냥 새끼 달고 있는 고생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 청년 40대 수도권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체계적인 전량을 마련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국민들은 표를 많이 준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국힘당이 약세인데 29석 대 19석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거는 과학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내가 냉정하게 이야기할게. 그러면 노년과 자식들하고 그냥 참 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죠. 뭐 딴 거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사람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냥 맺고 끊는 것이 맹악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냉정합니다. 국민의힘이 경포당 경기도 포기정당 아니 경기도에서 20석 가까이 얻었는데 경포당이 나오고 수포당 수도권 포기정당 아니 서울에 29석까지 얻었는데 수포당 나오고 사포당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주술사회인 겁니다. 그 긴 정규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과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를 훈련받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원인이 뭔가 원인을 그럴 듯한 여러분들 프레임을 만들고 한 대 다 놀아나는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자는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만 했습니다. 유세기간 2조 심판론을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을 현수막도 내거리지 않았습니다. 도봉갑의 김재섭 37살 여러분들 후보는 당신한테 도봉갑 투표자들이 54% 정도 되는 표를 당일 투표에 던졌기 때문에 운 좋게 당선된 거다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오히려 이 김재섭 씨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때가 묻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도봉갑의 김재섭 씨는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해서 당선된 게 아니고 도봉갑의 투표자들이 54%를 당일 투표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 표 이상을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 표정도 근소한 표자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이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네에서 당선된 서지영은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대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선거다. 실력이 없어 보이는 정당의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압승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재수 더블당 후보하고 삼선 의원이 되신 분하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하고 붙었는데 조작회가 떨어진 거잖아요. 조작회도 불구하고 압승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참 이 한국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어떻게 사람들이 다 교육을 공교육을 그래도 대학교육까지 받았을 건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냐 전부가 다 때거지로 멸치떼처럼 그냥 거짓 프레임이 다 놀아 놔 가지고 윤 대통령 때문에 패배했다. 아니 서울에서 29대 19로 이겼잖아. 아니 경기도에서 한 20대 뭡니까 39로 그래도 의석을 많이 차지한 거잖아. 보시게 되면 제가 비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이 고향병에서 낙순한 김종혁 씨는 글도 쓰고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유권자 표심을 좌우한 것은 정책보다는 정치인의 태도입니다.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조국 혁신당 대표보다 윤 대통령 부부가 더 싫다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애절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 이야기는 그것이 일부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게 되면 그게 몇 퍼센트 안 된다 이야기죠. 압도적인 것은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 결과가 나오면 고향병에서 김종혁 후보가 어떻게 낙선된지가 나오겠지만 한 1만 5천 표 정도 훔쳤을 겁니다. 그러니 낙선되죠. 그러니까 참 제가 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과 거짓 프레임이 이렇게 놀아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사실을 보려는 그런 노력을 일체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왜 사과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여러분들 슬픈 겁니다. 왜 자식들하고 그 길고 긴 전체주의 체제를 살아갈 건데 여기 전문가들이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아마 정치학과 교수겠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고령층에 국한됐고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내면서 영남자민련처럼 됐다. 다 망하자는 길로 가자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정 분석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숫자 통계 실정 분석 자료 스토리가 아니고 여러분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대부분의 이 기사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희현 님이 진짜 총선 패인을 모른단 말인가 한동훈이가 말한 첫째 투표 관리가 날인하는 것 관찰 못했고 둘째 사전 선거한 투표함 보관장수 cctv 100% 쓸지 가동 미확인했고 셋째 투표 투표함 제 엉터리 아무나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딱풀보다 못한 봉인지 패인이다. 이 한심하 국민의힘 뭐더라 25 찬성 16명 반대니까 반대가 꽤 많은 거죠. 밑에 사냥꾼이라는 님이 에헤야 아직도 부정성 거론이다. 이 똑똑하고 이런 시사 논평을 자주 해는 김종혁 씨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후보가 진 것은 다름 아닌 바람 때문입니다. 상상력의 빈곤 또는 부재입니다. 상상력의 빈곤이나 부재가 아니고 양심부재인 거죠. 나는 이런 인간들이 떨어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대패에도 이 정도로 매가리 갖고 정신상태가 빈약해 가지고 사실을 직시할 수 없으면 사업가들은 망합니다. 사실을 직시할 수 없으면 사업가들은 그냥 망합니다. 사업가들만 망합니까. 가장들도 식솔들이 멈춰 거리로 나 앉게 됩니다. 사실을 못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절규하는 것은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이 민족 전체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가 오래 계속될 수 없죠. 이런 채널을 놔놓겠습니까 입을 다물도록 하겠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야기나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권 바뀌면은 그러면 유튜브 안 하든지 아니면 선거 문제 입 다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이미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멍청한 인간들아 고향병을 분석해 가지고 네가 표를 몇 표나 빼앗겼는지 가르켜 줄게. 이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 잘난 척 했으니까 이 도봉갑의 김재섭이라는 사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도봉갑의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후보하고 김재섭 후보의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최종 자료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숫자입니다. 표를 위에 쑤셔넣든 여러분 표를 밑에 쑤셔넣든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했던 무선수로 써진 이간에 최종적인 결과물은 선거의 결과물은 숫자입니다.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분석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주수를 믿으면 안 되고 과학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후보가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의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도봉갑 최종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의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후보의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6584표 조작 국외부재자투표 251표 조작 쌍문1동 관내사전투표 2425표 조작 쌍문3동 관내사전투표 2140표 조작 창1동 관내사전투표 2657표 조작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공박사님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찾아내기가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딱 그려보시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단박에 아 이게 조작을 했구나 가장 심하게 조작하는 것이 국외부재자투표를 조작했구나 아 그 다음 조작을 많이 한 데가 우편투표인 관외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그 다음에 관내사전투표도 전부 다 조작을 했구나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빼기만 해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그려보면 아 이게 조작을 했구나 그리고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제외국민들이 그렇게 없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멜보른 총영사관에 가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를 하고 아타란타 여러분들 총영사관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10사람당 6표마다 1표씩을 가짜투표지를 안기령후보 함께 더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34플러스 32플러스라는 것은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얼추 70프로 정도 나옵니다 70프로 여기 보시면 플러스 3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그러면 10장 10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70%만큼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그런 수식을 쓰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도봉갑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국힘당 후보가 운 좋게 당선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작한 규칙이 이 여러분들 이 차이값을 최고로 적게 0에 가깝게 수렴시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규칙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3사람당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와 교부가 3장이 될 때마다 한 장의 가짜 숫자가 안기령후보 함께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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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안기령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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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령 한 표 가짜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값을 여러분들 찾아내게 되면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전부 다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 안기령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아닌 선관위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하고 가짜를 빼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표가 다 나오는 겁니다 훔친 표가 이게 여러분들 우편투표에서 2922표를 집어넣어줬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제외국민투표에서 117표를 안기령후보 함께 대줬고 그러니까 6584표 가운데 2922표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준 선물이고 6584표에서 2922표를 빼면은 그게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안기령후보의 간표입니다 국외 부재다투표 251표 가운데 117표가 선거관리비원회가 특별히 안기령후보에게 더해준 유령사전투표 투표지수입니다 251표 빼기 117표가 제외국민들이 안기령후보게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925표처럼 이런 가짜표가 어떻게 나왔냐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1689표에 얼마다 4분의 1을 곱하면 나오는 겁니다 4분의 1 이게 여러분들 숫자인 겁니다 이게 가짜표 숫자인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4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7표가 어디서 나온 거 아니까 466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여기에 2922표가 어디서 나왔냐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1689표에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이런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는 수만 명이 이런 표를 던지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무작위수 난수 자연수인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선거 데이터에 찾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안기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기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이꼴은 안기령 후보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공짜표 더하기 그다음에 실제로 사전투표수에 오셔가지고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던진 표를 여러분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표 진짜표를 더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가짜표 더하기 진짜표를 합쳐가 발표한 겁니다 가짜표 더하기 실제로 사전투표수에서 여러분들 안기령 후방에 표를 던진 사람 표를 합쳐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 서너 줄짜리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표를 다 조작을 해가 발표하고 조작을 해 놓고 발표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 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 인생을 되겠냐 지도청들이 그렇게 부패했으니까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고 이런 가짜를 구해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위가 가짜지 않습니까 밑이 진짜고 진짜는 여러분들 김재섭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를 이겼습니까 1299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김재섭 후보는 4만6천표 더불당의 안기령은 3만3천표 그런데 12251표를 더해 준 겁니다 공짜표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12251표라는 겁니다 a가 12251표를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주니까 여러분들 안기령이 갑자기 3만3천표에 4만5천표를 받게 되고 김재섭이 4만6천표를 받아 가지고 12997표로 승리한 김재섭이 아슬아슬하게 1098표 정도로 승리를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훔쳐서 여러분들 안기령 후보에 더해 줬으면 김재섭이 못 이겨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국힘당 후보가 12997표 자리를 승리했는데 12251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안기령 후보한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물해 가지고 1098표 차이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때문에 힘들었다 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운 좋게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제야전문가의 작품입니다 표 집어 넣어 준 것은 도봉갑에서 전체적으로 12251표를 집어 넣어 줬고 관내 사전투표에 8863표의 위조 투표지를 안기령 더불당 후보한테 넣어 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안기령 후보한테 3388표를 집어 넣어 준 겁니다 도봉갑 사전투표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안기령 더불당 후보한테 이런 표를 주신 분은 35355표입니다 진짜 35355표 더하기 가짜 12251표를 합쳐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안기령 후보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 사전투표 수를 47606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사기를 친 거죠 a하고 c가 c는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a하고 b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발표하고 실제가 일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c 사기표를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러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재섭이 왜 이겼는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재섭은 당일 투표에서 54대 41로 이긴 겁니다 12251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관위가 실제로 38%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한 안기령 더블당 후보를 54%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부풀려 준 겁니다 이게 이런 핵심인 겁니다 조작을 12251표를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도봉갑 여러분 투표자들이 김재섭에게 표를 많이 줬고 운 좋게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불고 다니지만 그렇게들 여러분들 다 정치인문 단계부터 그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4%를 밀어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김재섭을 54대 41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안기령 54%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다음에 김재섭 43%로 조작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되기 전에 38%를 받았던 후보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54%로 올려준 겁니다 그걸 외가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율이 26.13%밖에 안 되는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6.13%만 사전투표수에 온 겁니다 그거를 34.83%로 뻥튀기한 겁니다 그 차이만큼의 8.70%를 위조투표율을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동훈 씨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비중과 경중을 따지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90% 이상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변수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식자청과 종편 같은 데 나와서 이러면서 정치컨벤트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거를 다 덮고 그냥 스토리 서사를 만들어서 윤 대통령의 소통과 불통이 문제였다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사람들이 놓치게 되고 본질을 놓침으로써 선거 부정이 영원히 이 땅에 지속될 겁니다 그럼 북한과 무슨 차이가 나는 세상인 겁니까 북한은 내 대놓고 뭡니까 발표하는 나라고 여기서는 엄밀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해 여러분들 다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다 발표하는데 이런 짓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그럼 세 표당 한 장을 훔친 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요 검증을 여러분 이렇게 딱 해보면 되는 겁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차익값입니다 오른쪽이 세 장당 한 표를 훔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안기령 후보의 가짜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진짜로 환원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이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거의 오차범위인 0에서 3% 이내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래서 검증이 된 겁니다 서울 시내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48개 선거구에 전부 다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오늘 그런 국민의힘의 내부의 선거에 대한 평가회 같은 걸 보고 마치 기다리라기라도 했듯이 조선일보가 사설에 실었네요 여당 출마자들 대통령 때문에 참패했다 선거 이전에 직언했어야 정말 조선일보가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앙동화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를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본인들도 어려워질 건데 광고 수입도 줄어들고 그런데 그냥 죽는 길로 국민들을 이끄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하는 그런 언론 매체가 조선일보가 포함되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 사설을 보게 되면 기가 찰뿐만 아니고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개최한 총선 참패 원인 분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마치 조선일보가 기다리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사회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거의 다 미친 같아요 내가 미쳤다는 이야기는 정신줄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 쪽에 서는 겁니다 큰 성취를 잃은 인물은 제가 아니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온 그래도 자식들 그대로 다 키우고 크게 뭐죠 수레사건이나 이런 데 관련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이런 방송을 꾸릴 수 있으니까 뭐 그냥 거룩저룩 산 겁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거짓 쪽에 서거나 사기 쪽에 서거나 불법 쪽에 서게 되면 그러면 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업가들이 정하게 뭡니까 숫자에 바탕을 두지 않고 본인이 믿고 싶은 현실 본인이 소망하는 미래에 너무나 많은 베팅을 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총선 이 선거 윤 대통령 지하에서 있었던 4번의 공직선거가 전부 다 부정선거로 이런 점철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덮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여당 사람들 보고 그것이 무감식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덮는데 직간접으로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망할 건데 저 사람들이 새끼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건데 저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나 내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조선일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했듯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졌다 선거를 진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 국민의힘 참패의 원인은 김근희 여사 문제 이종섭 전 장관 문제 등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닌 겁니다 부분적으로 대통령이 실패에 귀한 면도 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귀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멘님이 많겠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쓰나미처럼 싹쓸이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지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지뢰를 더해준 표를 얹기해준 그것에 비하게 되면 새발에 피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여러분들 진실 쪽에 서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관리비위원회와 특정 정당이 만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가두리 양식단에 갇혀 가지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기약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면 분명히 나라를 떠나겠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여러분들 이 나라하고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논종 겁니다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도 침묵하는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여러분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어떻게 전국에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어떻게 10%를 넘을 수 있냐 이야기죠 사전투표 여러분 당일투표 격차가 어떻게 10%가 넘느냐 이야기죠 그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걸 보고도 깔아뭉개일 정도 여러분들 민족이게 되면 망해도 싼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고 깔아뭉개는 대통령은 정신이 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깔아뭉개일 정도가 되면 이걸 보고 깔아뭉개는 여러분들 언론사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고 회의를 품지 않고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전북의 뭡니까 전나라의 전부의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전부가 다 풀러선 겁니다 이걸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무슨 뭘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전국의 여러분들 더불당 승률 보시기 바랍니다 425대 제로 599대 제로 193대 제로 97대 제로 156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들 일어날 확률이 425대 제로는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여기 보시죠 백성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백성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 이거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란 겁니다 제로의 확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유일하게 예외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보다 여러분 적은 경우가 몇 군데 발생하지만 전국의 3405군데서 더불당이 여러분들 압승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보다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y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공짜표 유령사전투표입니다 a가 유령사전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더불당 후보가 출마한 모든 전국 경향 각지의 선거구마다 선물로 공짜표를 마련해서 전부 다 더해 주신 겁니다 서울은 사전투표사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주고 경기도는 4사람당 이름 한 표씩을 더해 주고 부산 집갈시는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의 공짜표를 사랑하는 더불당 후보안께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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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더불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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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더불당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밤낮을 가리고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찾아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 각지에서 활용한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의 규칙인 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표를 만든 겁니다 이 이름 y가 더불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 a가 뭡니까 가짜 투표지 투표지 위조 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지수입니다 가짜 사전투표지수입니다 이거를 선관위가 다 더해 준 겁니다 다 더해 줘 가지고 서울을 압승을 한 겁니다 이게 서울 결과지 않습니까 서울에 위가 이름 가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 준 위조 사전투표지수가 포함된 발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발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사전투표율이 24.90%밖에 안 되는데 그걸 32.63%로 뻥튀기를 하고 사전투표율을 7.73%로 여러분들 올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 64만 2524 표를 서울에 48개 선거구에 전부 다 뿌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4만을 48개로 나누게 되면 대개 만 2천표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김재섭 도봉구 여러분들 후보는 만 2천표 집어넣었죠 만 2천표 그러니까 이렇게 만 2천표를 여러분들 대개 64만표를 48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 선거인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만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이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64만표를 어떻게 구했냐 64만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64만표를 64만표가 64만표를 y측에 더할 때 더블당 후보한테 선거구마다 만표에서 만 5천표를 더할 때 이 규칙을 사용한 겁니다 이 규칙을 사용하여 여러분들 표를 더해서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증거가 없니 있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냥 이 민족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후기 조선에서 크게 진보한 게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 오늘 방송 후반부도 보겠지만 고대역풍 매물의 hbm 같은 경우 여러분들 10억분의 1미터 여러분들 뭐 이런 그렇게 초정밀 공정이지 않습니까 이 표 하나 더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비원회가 서울특별시의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안지가 37대 11이라고 발표했지만 추정치가 19대 29로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 압승인 겁니다 압승 이게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18군데가 어딘지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광진갑 강진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을 소대문갑 양천갑 강설 구로갑 영등폴 동작갑 송파병 강동갑 강동 전부 다 분석이 끝났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바로 코앞에 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승리한 후보입니다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국민의힘 후보들 1등부터 5등 김근식 씨는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불나불대지만 절대 대들지 않겠죠 어떻든 국회의원 뺏지하면 달아야 되니까 절대 살아생전에 국회의원 뺏지 달 수가 없습니다 표를 조작하는데 김근식이 어떻게 여러분들 뺏지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경남대학 정치학 교수고 뭐고 간에 다들 뭔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송파병에서 여러분들 김근식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남인순 더블당 후반께 더해진 표수가 18461표를 더한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식이 몇 표로 차려있는 건가 15181표를 이긴 겁니다 김근식 후보가 18461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인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도 15181표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18461표 위조투표에 들어갔으니까 3286표 차이로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44대 54로 김근식 후보가 이긴 겁니다 강동갑 양천갑 성동을 영등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계산해냈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었는지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표짜로 국김당 후보가 이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패배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톱 1등부터 5등까지고 6등부터 10등입니다 동작갑 광진을 중구 성동갑 광진갑 도봉을 고민정신은 여러분 운이 좋아가지고 두 번이나 부정승각이 되면 다 당선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누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11등부터 16등까지입니다 종로구 강동을 서대문갑 동대문갑 강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등부터 18등 동대문구을 강북을 구로갑 구로갑은 여러분 282표로 호준석입니다 효준석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거짓의 탕루가 차고 넘칠도록 여러분들 격렬하게 흐르는 이 나라에서 뭐 대다수 사람들이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에 따라가지고 윤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패배했다 선거를 진 게 아닌데 선거를 이겼는데 선거를 이겼는데 다 진 걸로 몰아가지고 뭡니까 다 끌고 가는 겁니다 나라를 자 여러분 이번 서울 총선의 핵심을 어제 설명이 좀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린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서울특별시 4월 10일 총선 결과는 위조사전투표지수가 64만표가 여러분 64만표 맞습니까 한번 보시죠 64만표 맞네 64만표가 여러분 투입이 됐고 그리고 64만표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73%포인트만큼 부풀렸습니다 그게 서울 총선의 핵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게 총득표율입니다 어제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선거관리비안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쳐가지고 총득표율이 51.53%포인트 국민의힘이 45.67%포인트로 이렇게 기록했다 더불당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사전투표지수를 제거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 기준 플러스 당일투표지를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총득표율이 45.44% 국민의힘이 51.41%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율은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60대 30 이렇게 나누어지죠 더불어민주당 60 이건 총득표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별로 보시려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구별 득표수고 그 다음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사전투표지수를 제거한 진짜 득표수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내일 이제 토요일이고 하니까 내일 이걸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각 선거구별로 몇 표정도를 표를 더해줬는가를 내일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토요일날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내일 토요일날 꼭 여러분들 실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할 수가 있고 또 내일 시간이 좀 되면 경기도도 아마 일부가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이 마치고 이걸 잘라서 내면 여러분들이 워낙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시키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총득표율입니다 총득표율 이 총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보다도 6.09%가 올라갔고 국힘은 마이너스 5.74%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총득표수 기둔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64만 표 정도가 더해진 겁니다 64만 표가 위조사전투표지 형식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는 거의 전부가 다 조작된 겁니다 거소선상을 빼고 관외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동별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권은 전부 다 다 오염 조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64만 표에 48개 선극으로 나누게 되면 대개 만 2천 표 이렇게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다시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데는 좀 많이 들어갔죠 여기 보시게 되면 송파병의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만 8천 표를 집어넣고 강동갑의 진선미 후보는 만 7천 7백 6표를 받았고 양천갑의 황희 후보는 만 6천 6백 표를 받았고 성동구래 박성준 후보는 만 4천 6백 1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받게 되냐 선거인수에 비례합니다 선거인수에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가 크면 선거인수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나 국힘의 간부들이 전부 다 사전투표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간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가는 것의 4분의 1만큼은 전부 다 더불당과 함께 이런 부조로 한 겁니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야 전문가 이름 자금노트를 정리한 건데 보시게 되면 이 64만 2천 5백 24표가 가짜 투표지 투입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 투입 투표지 포함돼 빼야 되는 투표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힘당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표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인 수 증가한 것하고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가 증가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단 맨 옆에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인 수 그다음에 투표자 수 그다음에 정당별 후보 득표 수 그다음에 무효표 그다음에 기권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4만 표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수에 더해졌다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도 64만 표 정도가 증가하고 투표자 수도 64만 표가 증가하고 선거인 수도 64만 표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는 후보별 득표 수 더하기 무효표까지 포함합니다 무효표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하고 여러분들 발표하고의 지지율 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서울 지역에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한 분이 32.63%라고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투표를 뻥치게 한 겁니다 그럼 실제 사전투표는 얼마냐 실제 사전투표율은 206만 8793명이 했기 때문에 24.90%인 겁니다 실제로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24.90%인데 그것을 32.63%라고 부풀리고 그 차이만큼의 7.73%만큼 위조투표율을 만든 겁니다 그 위조투표지가 64만 2524표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수에 오신 투표자 수는 24.9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수에 오신 분은 그걸 32.63%로 부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64만 2524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가 다 더블당 후보한테 48개 선거구에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이 조작을 할 때 이 규칙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3주 전에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실제 사전투표 기록이 되면 전산상으로 계속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이만큼만 A만큼만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변수 종속변수는 변수고 A는 상수입니다 상수 이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4이꼴은 3 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주고 경기에 일반적으로는 5 5이꼴은 4 플러스 1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주고 인천은 6 5 플러스 1 다섯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작할 때 여러분들 방법은 여기다가 서울은 서울은 4분의 1을 넣고 경기는 6분의 1을 넣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조작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런 조작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잘 정리정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한 번 정도 더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들은 다 이 Y입니다 Y인데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수는 Y이꼴은 X입니다 A가 제로입니다 조작을 안 했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수 Y는 조작이 된 겁니다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A만큼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수는 Y이꼴은 X 실제로 사전투표장 오신 분만 여러분들 계산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수는 Y이꼴은 A 플러스 X 그러니까 이만큼 공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공짜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개표가 사전투표 이래 여러분들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기록이 돼 나가면 그 가운데 A만큼을 올려가지고 발표 사전투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색인 실제 사전투표율 혹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진짜 숫자고 가짜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A만큼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서 X는 진짜 숫자고 Y는 가짜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더불당 국민의힘 후보는 Y이꼴 X가 돼가지고 진짜 숫자를 기록해 줬는데 더불당 후보는 위조 투표지를 A만큼 더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국힘당 표는 붉은색처럼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진짜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더불 민주당 후보만 가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은 A만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래프가 이름들 선형 방정식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A 플러스 BX라고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X 측이 진짜 득표수 면 Y 측이 가짜 득표수가 되는 거죠 X가 진짜고 Y가 가짜인 겁니다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물을 공정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던진 X표만큼 여러분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가짜 표를 더해가지고 Y를 발표한 겁니다 천인 공로할 죄인 거죠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은 X를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상에 오셔가지고 표를 던진 사람 숫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한 겁니까 X라고 발표하지 않고 X에다가 A를 더해가지고 발표를 해 준 겁니다 A 이러면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서울은 3장당 한 장이니까 선거인수의 4분의 1 경기는 5장당 한 장이니까 선거인수의 6분의 1을 더해 주는 겁니다 부산은 5장당 한 장이니까 선거인수의 6분의 1을 더하고 호남은 3장당 한 장을 더블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대했으니까 4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일 이전에 한 3주 전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게 그거를 다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4분의 1씩 곱해가 여러분 계속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에 강태웅 후보하고 권영세 후보가 붙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지만 권영세 후보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득표수를 많이 조작했는데 불구하고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권영세 후보의 득표수 자료는 진짜입니다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태웅 더블음주당 후보의 표 가운데 거소 선상특표는 정상 관외 사전특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조작 후암동 관내 사전특표 조작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조작했지를 보시게 되면 이 얘기님들 선관위 발표 관외 강태웅 후보 관외 사전특표 득표수 9086표 이 가운데 진짜가 4891표고 선관위가 보너스로 밀어준 표 은기가 4195표입니다 4195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관외 사전특표 선거인수 16779표의 4분의 1입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4분의 1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대한민국의 사전특표 조작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거의 박수하길 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지금 보고를 받으시지만 이걸 찾아낸 데 상당히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의 관외 사전특표 득표수 9086표 조작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조작됐고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530표 조작 이게 530표입니다 530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물한 위조 투표지 개수가 325표입니다 325표가 어떻게 나왔냐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수 1298표의 4분의 1을 훔친 겁니다 325표를 그러니까 실제로 강태웅 후보와 함께 표를 던진 제외국민들은 205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5표밖에 안 되는데 325표를 조작해서 더해 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다음은 후암동 관내 사전특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암동 관내 사전특표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의 후암동 관내 사전특표 발표치 2415표 조작 그러면 진짜가 얼마냐 1435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태웅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더해 준 위조 투표지 개수가 얼마되냐 980표입니다 980표는 어떻게 나왔냐 관내 사전특표 선거인수 3918표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2415표 가운데 980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인수는 선관위가 다 갖고 있는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에다가 그냥 4분의 1씩 다 곱해가지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다 이런 발각이 된 겁니다 규칙이 조작 규칙이 완전히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하고 무소속의 김정연 후보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하고 발표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만 발표하고 진짜가 다른 겁니다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수원정입니다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가 여러분들 억울하게 탈락한 무효표가 4600표 정도가 나온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주당 김준혁 후보의 사전투표 적표수 관외사전 10176표 조작 국외부재자투표 370표 조작 메탄 일동 관내 사전투표 1480표 조작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수원정에 선관위 발표 김준혁 후보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10176표 이게 조작된 겁니다 진짜 몇 표? 6,556표 우편투표 가운데서 6,556명만 표를 진짜로 던졌다는 겁니다 공짜표로 선거관립위원회가 김준혁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더해준 표수가 3,620표입니다 3,620표가 어떻게 나왔냐 3,620표가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18,100표에 4장당 1장을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대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3,620표입니다 진짜 6,556표 가짜 3,620표 더하기 발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10176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재외국민투표 득표수 371표 조작 진짜 얼마 369표 선관위가 김준혁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들 더해준 위조투표지는 몇 장? 국외 부재자 투표 선거인수 803표 곱하기 5분의 1 4장당 1장을 대해줬기 때문에 161표 가짜 161표 진짜 369표 합쳐서 530표가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준혁 후보를 위해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161표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 준 겁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다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발각될지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통이 난 겁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관내 매탄 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489표 조작 진짜 매표 1862표 가짜 매표 553표 위조투표지 553표 어떻게 나왔죠?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 2765표에 곱하기 5분의 1 4장당 1장을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이분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복잡한 숫자를 다 여름발 찾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소위 선형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조작해온 것을 이렇게 발각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방송을 못 보도록 필사적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이제 뭐 노출을 거의 안 시키니까 그냥 잘라서 내는 좀 짧은 방송을 많이 공유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진짜 망하는 일인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산 북구입니다 이번에 전재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18석 가운데 아마 한석을 더불당이 차지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전재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733표 조작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104표 조작 국호 제1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631표 조작 그러면 이 조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733표는 진짜 3438표에다가 1295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전재수화를 위해서 더해 준 겁니다 1295표는 어떻게 나온다 1795표는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수 7772표의 6분의 1 부산은 사전투표수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게 5 플러스 1 6입니다 6분의 1은 각자 6분의 5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후암동 국호 제1동 관내 사전투표 1637표는 실제로 사전투표수에 50가 표를 던진 1108표에다가 선관위가 공짜로 밀어준 위조 사전투표지 529표가 포함이 된 겁니다 529표는 바로 국호 제1동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 3173표의 6분의 1을 곱해서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부 다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 만들어서 발표한 것은 사전투표상에서 오셔가 직접 더불당 후보한테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에다 일정 숫자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업을 시켜준 겁니다 일정 숫자만큼 일정 숫자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다 갖고 있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x는 붉은색 진짜 푸른색 블루 푸른색은 b는 가짜 발표를 가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 득수가 모두 다 실제입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무소속 후보인 김정연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하고 가짜가 없이 모두 다 발표하고 진짜가 같은 겁니다 이것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점점 저도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점점점점 다듬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밝혀지는 것은 그래서 사전투표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로 하면 자리세를 바치는 것이고 그 자리세가 전부 다 더불당 후방에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선거인 수에는 뭔가 하니까 더불당을 지지했던 아니면 국힘당을 지지했던 아니면 진보당을 지지했던 다 선거인 수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선거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표를 여러분들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인 수에 비례해서 조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자고 하는 사람은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표가 자리세처럼 통행세처럼 더불당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선거는 아주 간단한 그런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조작도 아주 간단한 활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동안 전국의 여러분들 조작을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작을 해온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선행방정식을 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3줄에서 5줄 정도만 프로그램을 짜면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후기 조선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이 선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1단계가 이번 총선에 문제가 없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동물하고 달리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의욕을 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유권자의 눈을 벗어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끔가다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내가 참관인으로 참관했기 때문에 아는데 선거 부정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숫자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넘기가 힘드니까 우리 눈을 벗어난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이게 아마 강남구일 겁니다 강남에 강남이 어디죠 강남구 어리네요 이게 이러면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거 데이터를 보고 이게 숫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엄두로 날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지 그러나 여러분 딱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됐는지 조작되지 않는지를 변별한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즘에 젊은 분들은 다 엑셀 잘 쓰지 않습니까 엑셀을 가지고 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격차를 구해보면 검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격차를 구해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선관위가 발표한 서울 강남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일단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이고 차익값 그래프가 오차범인 0의 3%를 벗어난 무진장 큽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더블당은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더블음주당 후보에게 엄청난 표를 더해주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후 선거 데이터에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 그래프가 마치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표를 절반만큼 훔쳐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더블당 후보에게 더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깔아 뭉개고 대통령이 뭉개고 서울법대충전이 다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뭉개지만 그러나 과학적 사실은 2022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 강남군에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투입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을 그냥 이 그래프만 가지고 딱 판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 질문 아무튼 우리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작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지 궁금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을까 똑같은 겁니다 제야 전문가도 그렇게 접근했고 제야 h님도 그렇게 접근했고 제야 k님도 그렇게 접근했고 장영우 대표도 여러분 그렇게 접근했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도 그렇게 접근했고 저도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작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작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조작을 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냈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하게 더블당 후보만 사랑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보수만 표를 더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분들 다 조작값을 조작을 했지만 또 컴퓨터에 여러분들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규칙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규칙을 그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규칙을 찾아내는 그 순간에 이 차익값이 거의 0에 접근하는 그런 상태에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0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작업을 딱 해보니까 뭐를 여러분들 찾아냈는가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자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보수가 진짜 득보수하고 가짜 득보수로 구성되어 있고 진짜 득보수는 실제로 사전투표당의 50분에다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조작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숫자를 검증해 본 겁니다 숫자를 검증해 보니까 착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컴퓨터를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사례를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더블음주당의 강청 여보가 7359표는 진짜와 가짜가 합쳐진 것이고 가짜는 선거인수의 14835표의 4분의 1을 더한 것이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더블음주당 강청의 후보의 사전투표 득보수 이렇게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강청의 후보와 함께 더해진 표수가 14077표가 가짜표고 그 가운데 우편투표에 3709표의 가짜표가 투입됐고 국외부재자투표에 243표가 투입됐고 관내 사전투표에 1121표가 투입됐고 관내 사전투표 개표 이동에 1486표가 투입된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규칙이 바로 이런 규칙이 나온 겁니다 이런 규칙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차익값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의심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을 건지 그냥 규칙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 발견한 겁니다 y equal은 a 플러스 x 이런 그래프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을 끕니다 그 규칙이 정확하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활용한 조작 프로그램 조작규칙을 찾아냈는데 서울에는 3장당 한 장씩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야기죠 부산에서는 5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야기죠 그 검증 방법은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갖거나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서 선관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에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 오른쪽을 복원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거의 0에서 3% 이내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한 것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계적 분포도를 가지고 대략 몇 천 표에서 몇 천 표 가량을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도 여러분들 의미가 있지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한 것은 한 단위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 2321표를 조작했다 여기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한 단위까지 찾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발각되는 순간 조작규모가 진악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출신인 대법관들이 선관위를 덮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무식한 이야기인 거죠 선거 데이터를 전문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럼 위조투표를 얼마나 투입했냐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작규칙도 다 검증이 됐으면 위조투표를 얼마나 투입했냐 그렇게 여러분들 딱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그다음에 조작이 되지 않는 실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강남을에서는 14077표를 투입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강남을에서는 국힘당 후보가 35,04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4077표를 강청희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포격차를 2970표 차이로 줄였다 이게 그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실제 사전투표는 25.04%인데 발표 사전투표로 33.41%로 8.37%를 부풀렸다 이게 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분석 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100일 안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연구를 강남을 외에 강남의 다른 지역을 연구를 해보면 강남을에서는 14077표를 집어넣고 강남병에서는 1568표를 집어넣고 서초월에서는 12434표를 여러분 집어넣은 거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과학입니다 선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으면 부정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나면 이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막지 못하게 되면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조작이 일상화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를 다뤘기 때문에 윤종호 후보 맞죠 이제 이분이 진보당과 더블당이 이제 이렇게 단독 이게 뭐죠 단일화가 되어 가지고 그럼 당연히 단일화가 되었으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진보당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진보당을 얼마나 밀어줬냐 그렇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분인데 윤종호네요 윤종호가 아니고 윤종호가 아니고 윤종호 후보 어제 조금 설명에 약간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유일 진보당 윤종호 울산 북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이분은 조작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울산 북구는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시는 지역이죠 울산 남구는 보수색제가 강하고 울산 북구는 항상 좀 진보 색제가 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위조 사전투표지가 윤종호 후반께 더해졌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14,033표 차이로 윤종호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대기 이전 상태는 1077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윤종호 진보당 후보는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긴 선거입니다 1077표 차이로 그러나 12,957표가 투입되면서 14,000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윤종호 후보가 100% 이상 당선되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12,957표가 투입이 됐고 그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7.36% 부풀린 겁니다 10.36% 부풀려 가지고 윤종호 진보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더라도 1077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고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의해서 12,957표의 위조 투표지가 윤종호 후보에게 추가됐고 표를 은길한 겁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윤종호 후보가 1077표 격차로 이긴 것이 아니고 12,957표 격차로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약간 해석이 조금 제가 좀 혼돈스러워 가지고 왜 혼돈스러운가 하니까 항상 이 자리에 국힘당이 있거든요 이 자리는 더블당인데 이게 이제 더블당 자리에 국힘당이 있고 국힘당 자리에 진보당이 있으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아무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종호 후보는 위조사전투표지를 선거관리위에 내가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긴 선거였다 1077표 자로 그런데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하면서 뭐 큰 폭인 만 4천표 자위로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기든 이기자한테는 관계없이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더블당하고 정의당이 된 다음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더블음주당 후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울산 북구 자료입니다 울산 북구 자료 이 자료를 보시면 다 멀쩡하게 보이죠 이 자료가 그러나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차이칱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 100% 조작이 된 거죠 윤종호는 항상 플러스 국힘의 박대동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 차이 보시면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10% 16% 15% 그 이야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뭐죠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딱 해보게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종호 진보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 12957표가 더해졌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2353표가 더해졌고 제외 국민투표에서 50표가 더해졌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이런 규칙을 이렇게 쓴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진보당 윤종호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진짜와 가짜의 합이고 진짜는 실제로 사전투표수에 오신 분이 윤종호 후보에게 던진 거고 그다음에 가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 1로 표를 더해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고 그걸 여러분들 딱 구해보게 되면 12957표를 더하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38872명이고 진짜와 가짜를 합쳐가 여러분 발표를 51829표를 선관위가 한 거고 이게 여러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했는데 7.36%를 뻥튀게 했고 그리고 윤종호 후보가 실제로는 사전투표율이 48%인데 61%를 뻥튀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옆에가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이고 조작에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하게 되면 못 벗어난 겁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음번 선거에 또 어떻게 조작할지 별로 방법이 없을 겁니다 계속 같은 방법을 10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이 방법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출기차게 사용해온 조작규칙이 겁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핵신하지만 부정성의 수법은 하나도 여러분들 핵신되는 게 없는 거죠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룬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다룬에도 불구하고 매번 당하니까 바보천치도 아니고 쪼다다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을 규명하기를 원하고 진실에 대한 몸발음이 있는 것이고 의심이나 의욕이 들게 되면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뭐죠 따져보기도 하고 그게 사람의 길이지 않습니까 짐승과 야망의 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관이가 우리를 믿어주시피 할 텐데 우리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노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믿냐 너 같은 인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더라도 넓지 않는다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갖고 총선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보니까 이우영 고등과학은 hcmc 석학 교수니까 학문적 업적이 대단하신 분 같네요 과학 산책이라는 데서 호기심이 그 유일한 이유일 뿐이다 어느 국제학술에 의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수학자 앨런 실저가 오랜 미해결 난제인 불변 부분 공간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꽤 지루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딱딱했던 듯 결국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 문제를 그토록 풀고 싶어 하나요 앨런 실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건조하게 툭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국민이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쉽게 여름 참정권을 얻었지만 많은 나라에서 참정권을 여러분들 얻는 것 자체가 피를 흘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고 미국의 여러분들 여성들이 참정권을 확보한 것이 아마 1911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서구 역사를 보시더러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남 이승만과 미군정의 여름 힘을 희벼가지고 너무나 피 한 방울 여름 흘리지 않고 1948년도 5월 10일 총선을 치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여러분들 참정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후손들 위해서도 참정권을 유지 보수 발전시켜서 물려줘야 되는 것이 역사적 책임이지 선택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선거 부정을 자행한 더불음주당 내에 586 운동권들 뿐만 아니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딴소리를 하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정말 석고 대제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선택하고 말고 할 사항도 아니고 젊은 한동훈 위원장이 뭡니까 입 다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선택할 수 없고 그냥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개론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가지게 되면 자식들의 여러분들 앞날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이 정말 분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정권을 유지 보수 발전시켜서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침묵해도 그만 방관해도 그만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미국 수학자 앨런 심저가 왜 그 문제를 그토록 풀고 싶어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내 앞에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 방송이 나가고 나면 왜 당신이 고소고발 안 하냐 왜 당신은 아스팔트 안 나오냐 왜 방구석에 있으면 유튜브 하냐 그런 써잘데기 없는 뭡니까 무식한 이야기를 그냥 내뱉는 인간들이 있는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런 4년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범들이 사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내고 전국 방방곡구의 선거구마다 얼마를 훔쳤는지 다 밝혀낸 겁니다 나는 요즘에 한국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실망을 합니다 건물들만 들어가지고 자 저렇게 해서 여러분 나라가 앞으로 유지가 되겠냐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일을 한 지가 4년이 흐른 겁니다 참정권이 박탈당한 인간은 노예입니다 노예 후손들에게 노예의 상태를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다수가 직접 간접으로 여러분들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되면 한국인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노벨 문학사 수상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렌트 러셀이 기학의 기초에 관한 소고라는 책을 썼는데 뉴욕 대학 교수를 지낸 모리스 클라인이 이 책에 서문을 헌정했다 그 문장이 명문이다 미해결 문제는 인간의 지성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가장 커다란 지적 즐거움은 붙잡기 어려운 진리와의 싸움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위대한 작품은 우리의 눈앞에 그런 미해결 문제들을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여러분 지난 4년간의 노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짐승들이 어떻게 선거를 조작해 왔는지 2022년 또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지난 10년간 모든 공직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윤 대통령 치하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를 어떻게 바보 청취처럼 당했는지가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조작 방정식에 고스란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 방정식 하나를 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들의 노예의 길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거지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선거계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왔는지 더블당 후보에게 어떻게 표를 이동시켜줬는지가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늘 말씀 뭐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재수 후보 이렇게 뭐 다 폼을 잡고 있지만 부산 북구갑에서 사수에 성공했다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 보면 데이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림 그려보면 뭡니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얼마나 조작했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 나오지 않은 6095표를 조작했네요 1394표로 패배한 후보가 4698표로 승리하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6095표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씩을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알려지더라도 서병수 후보는 찍소리 안 하겠죠 입을 담으려야 또 다음에 뭐 좋은 자리를 한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1394표로 서병수 후보가 이겼는데 조작을 해서 4698표 차이름 승리한 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표를 집어넣어 주니까 전제수보 여러분들 사전빼기 당일 차이값이 얼마나 큽니까 조작 안 된 상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2%가 플러스 10% 플러스 1%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2%가 플러스 7% 플러스 2%가 플러스 11%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 보면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 조작을 잃으면 제거한 거 이렇게 선거들을 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칙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a만큼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호기심 사명감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짐승이 아니니까 다 짐승들이 되기로는 뭡니까 다 발악을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이제 쭉 드렸는데 이제 2부 좀 짧게 말씀드리고 2부는 이제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조금 이제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오늘 책꼭지 좀 선거하고 좀 떨어진 선거 마다 보면 영혼이 너무나 메마르니까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 북서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어렵게 나라를 세우게 됐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건국됐는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귀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책도 아주 깔끔하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